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한 남성의 사연에 네티즌들이 이혼을 해야 한다고 부추기는 상황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혼해야 한다 90% 나온 곰국 이혼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차인 글쓴이 A씨는 이혼을 고민 중이라며 사연을 공유했는데요. 글에 따르면 A씨 아내가 시댁에 가는 것은 1년에 총 4번으로 설, 추석, 어버이날 그리고 생일이라고 합니다. 또 시댁을 가도 3시간 안쪽으로 밥만 먹을 뿐이고 평소 시부모에게 안부 전화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반면 처가는 한두 달에 한 번씩 간다고 합니다. 또한 아내가 시어머니가 싸준 음식을 빨리 먹어 치우라고 닥달한다는데요. 최근엔 A씨 어머니가 준 곰국 국물을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아내로부터 집착과 분노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곰국 때문에 냉장고 꽉 찬 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시작한 아내가 곰국 때문에 냉동고가 꽉 찼어 라는 문자를 10개가량 반복해서 보내는가 하면 곰국 때문에를 괴롭힘 수준으로 보내기도 했는데요. A씨는 일부 사례지만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결혼 시작부터 이런 기분을 내내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얼른 도망가라, 숨막혀 죽겠다, 무조건 이혼해야 한다, 문자 소름끼치네 등의 반응을 보였고 이와 함께 사연에 대해 이혼을 하냐마냐로 설문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응답자 1,592명 중 90%인 1,433명이 볼 것도 없이 이혼한다를 선택했고 단 10%인 159명만 이 정도로는 이혼 안 한다고 응답했습니다.